네 잘생겼습니다. 여러분 달샵에 있습니다. 다시 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할까요? 네 인사드릴게요.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. 우리는 달샵에 있습니다. 네 한 번씩 인사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달샵에 지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달샵에 노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달샵에 리덕 세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달샵에 나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조커라는 곡이 지금 난리가 났죠? 네 난리가 났어요. 네 저희가 나온지 얼마 안됐어요. 네 저희 금방 들려드린 곡이 저희 신곡 조커라는 노래인데요. 어때요? 감사합니다. 네 우리 여섯 명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어디죠? 아 그래요? 예 요새 동생들 다 본인 포함해서 다 이뻐지는데 예뻐지고 있는 비결이 있나요? 어 아무래도 연습 저희가 공백기가 길어가지고요. 굉장히 연습도 열심히 했고 자기관리를 열심히 해서 다들 이뻐지지 않았나. 네 그래요. 자 오늘 킴포 시민의 날 평화의 콘서트 오늘 오신 소감을 좀 듣겠습니다. 네 어떤가요? 네 일단 저희가 컴백한지 얼마 안됐는데 처음 오는 행사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. 여러분들도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김포에 처음 오시는 우리 멤버들은? 저희 김포 자주 옵니다. 자주 와요? 앞으로 계속 또 자주 오셔야 돼요. 네 많이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수빈씨 혹시 김포로 2행시. 김포로 2행시요? 김포로 2행시 하기 어려운데. 김. 네 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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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장 김치처럼 정말 맛있고 감칠맛 나고 구수하고 너무 좋은. 포.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의 김포짱. 고맙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호. evening. życiails. 고맙습니다. 죄송합니다. reservations. 당신과 함께하는 김포의 마음이 기뻐가고 있습니다. 어떤 노래를 들려 드릴까요?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. 저희 타이틀곡 아니죠? 정규앨범 타이틀곡이었던 Mr. 뱅뱅을 들려드릴게요. 네 여러분 끝나 어우 к Take-bye. 마주하겠습니다. 자 시작. 잘 뵙습니다.